니가 잘 지내놓고자! 자, 자니? 나 너 아니면 안 되나? 다시 사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는 한 번 더 이별입니다 재회를 해본 적 있어요? 재회로 하면 더 나은 연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체로 잘 안 되더라고 이것 때문에 헤어졌었지?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어우 진짜 마음 아파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? 나도 근데 저기 동네에 지나가던 사람이 인간 비타민 전소미 씨 어서오세요 저 되게 찌질하고 한 시간, 두 시간 계속 기다리다가 실현 당한 듯한 이 여주인공 바이브가 꽤나 마음에 든다 하나도 안 찌질하잖아 나 오늘 좀 괜찮은데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락 와요, 100%요 100%? 오, 멋지다 잠깐, 그 손 뭐야? 여자 아니야? 집착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그녀 사람 절대 안 바뀌어, 정신 차려, 자식아! 만나야지 안 만날 이유가 없어 저 좀 의구증 안녕히요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... 다시 못 만난다는... 근데 너무 예쁘대요 전소미 씨의 얼굴 그럼 만나야죠 얼굴이 전소미이어도 집착이 심하면 얼굴이 전소미죠 싸웠다 싸웠다 싸웠지 마 지금 집계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? 우와 소름 돋지 않아 이제? 뭐야? 진짜? 장신이? 장신이? 저게 나한테는? 저게 나한테는? 이게 저게 나한테는? 감사합니다.